야옹이 갔어 준우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 야옹이 어디 갔어? 야옹이 저기 갔네 가방 어디 갔어? 가방 엄마가 갖고 있잖아 준우 가방 엄마가 갖고 있어요 어디 가요? 준우 아가 어디 가요?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봐봐요 거기 위험해요 네 거기 위험해요 아니 거기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 준우야 준우 거기 위험한데? 준우 이리 나오세요 거기 위험해요 아이 착해요 아이 착해요 우리 준우 준우야 준우 어디 가? 어? 준우 어디 가요? 응? 준우야 준우 어디 가? 만지지 마 에이 만지지 마 그만 일어나 여기 보세요 어린이집 가요? 하나 둘 셋 야옹이 가네? 준우 야옹이 야옹이 야옹이가 왜 무서워 야옹이 안 무서워 준우야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야? 저건 덤프트럭 아니야 그냥 트럭이야 에이 뭐예요? 왜 그래요? 이준우 준우야 왜 돌을 발로 차 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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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